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은 월빙건강TV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몸을 치료하는 암세포를 물살시키는 1분 웃음 운동 함께해요. 배에다 힘을 주고 온몸으로 큐! 배에다 힘을 주고 온몸이 경쾌 왔습니다 에서 너무 많아요.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다가 아우 저렇게 억지로 웃으면 안 돼. 진짜 우러나서 웃어야지라고 하시는데 억지 웃음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모든 웃음과 관련된 긍정적인 우리 몸의 효과에 우리가 왜 진짜 웃음이 나오지 않고 억지로 웃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억지로 웃어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웃음요법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노인의 관절 통증 감소와 우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웃음요법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노인의 관절 통증 감소와 우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웃음은 99% 함께 웃으면 33배 효과입니다. 면역력을 6배 증강시켜주시고 암세포 나쁜 세포들을 제거해주고 전신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온몸 전신운동 만병통치약 박장대소 웃음운동 매일같이 하고 사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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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